여기 온 곳 자여기 조심하시고 오 오 오 좋아! 야 이거 뒷.. 오 오오! 와! 괜찮아요? 네 네 오케이 와 여기까지 와 같이 가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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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빨리 오면 어떻게 해 당연히 너무 갔잖아 응 아 그거 올라가는 거? 네 헬기에서 내렸네 한 번 내려버렸는데 아 옷 풀려 옷 때려주고 싶어 그거 다 올라가냐 그때? 다지에서 싫어한다고 하나 타고 올라가보세요 자 올라 가보세요 어? 어? 오오오오와 어이고 야 오늘 처음으로 바라서 오르신 빼고 님 여기가 갈 때가 없죠 아 을 오오오오 오오오 어디서 왔어요? 저희가 안양이요 뭐가 들어와? 지금 목이 많더라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내가 불량이 제일 많네 자빠지네 그거 찍으러 왔어 그거 찍으러 왔어 너 나중에 초상권 우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가 천천히 내가 먼저 갈까요 앞에? 내가 먼저 앞에 갈게 길 모르잖아 이럴수고 이럴수고 의자에서 타면 안 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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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안 되겠다 거기서 왔다 계속 앉아서 가면 어떡해요 앉아서 갔어 지금 계속 봐봐 나 따라와요 됐어요? 여기 될까? 여기 될까? 자 천천히 갑시다 계속 뉴트럴로 와야되요 계속 뉴트럴로 와야되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꽉쌓으면 안 돼요? 네 와요 와요 네 와요 얼어서 엉덩이 뒤로 빼거나 그러시면 더 위험해요 왜 왜 왜 거기서 브레이크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가 버린다고 차원차원 통과시키면서 와야지 아 아 아 좋다 날씨 자 여기서도 브레이크 살살 잡고 오세요 너무 꽉 잡으면 안 돼요 쭉 미끄려 버려 오 다 내려오네요 여기가 위험한 길인데 약간 오우 오우 다 내려오네요 여기가 위험한 길인데 약간 앞으로 갈래요 앞으로 갈래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냥 그나마 이제 따라가는거지 앞으로 가야 뭐 자세를 보지 나중에 자기 찍은거 봐야될거 아냐 갑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홍게에 아 나이 슈타아 아 아 아 아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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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울만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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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라구요 추웠다 하자고 바울 하다가 따우러다 주자고 그거 한번만 터지면 돼 계속 숨이 안 터여서 그래 자 여기 살짝 마십시오 바울 하자고 왜요 왜요 봐 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는 제일 쉬운 거라고 해 그러니까 바울 하자고 바울 하자고 바울 하자고 바울 하자고 너무 많이 숨이 안 돼 자 가요 살살 할게 살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위험하니까 자 봐요 원래는 일로 가 우리는 바위 사이로 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조형이 안되면 들어가다가 드레일러 가려고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로 가시고 보통은 나중에 가면 저기서 그냥 바위에서 그냥 드롭 해버리면 되거든요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원래는 한번 봐보세요 야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다 낙엽 때문에 뭐 보이지가 않네 원래 이거 사이로만 들어가면 돼요 어우 페달 잡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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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무구 그러니 이제 와 이거 안보여 오호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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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씨 누가 맞네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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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오네. 그래도... 자, 여기 조심하시고. 야. 이거! 야. 저거거에. 벽 다 돌아간다고. 여기 고리 위험한데 내려야되는데. 야. 뭐야 이거. 돌아갈수. 손은 괜찮아요? 야. 나와봐. 손만괜찮은데. 다리가 안빠졌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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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уб게 내가 태풍굳을 들어갈게. 네. 내가 태풍으로 내랄게. 아. 내려가서 고세요 내려가세요. 야. 박은 없다고 그저. 못떨어진거만 없나봐야돼 없어 없어 아 이거 뭐 끌고 내려온다 갑자기 타고 내려와 아 이거 뭐까지 해서 용비해가 없네 넘어가야돼 어우 앞바퀴 휴었어 뭘 휴었 자 타요 맞췄어 맞췄어 다 이거 한 두달 됐나 한달 됐나 그런거잖아 아 그 양반이 많이 안탔어 아 그 양반이 많이 안탔어